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야. 나 옛날에 브이로그 출연한 것 같기도 한데. 잘 있었어. 나 나중에 구출해 줄게. 먹고 싶은 거 없어? 난 솔직히 잘 잘 해가지고. 생각이 없어? 그러면 나 너한테 보여줄 거 있어. 아 근데 메뉴부터 생각하자. 나 약간 수제버거도 먹고 싶고. 수제버거도 먹고 싶고. 수제버거? 집 앞에 수제버거 마셔도 되는데. 이거 내 건데. 왜 샀는데? 왜 샀냐? 나도 데이식스 좋아해. 그치? 너 누구야? 이 3명 중에서 누구냐고. 김오피씨야? 인도훈이야? 그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앨범 있어. 본인 기타가에는 차지를 바져놨어. 엉덕싱 하는 가위가 아닌데. 나 구름 스타일이랑 없어. 나도 없어 그런 거는? 앨범이 심각한데? 여기가 나가봐 내가 못 찍어야겠다. 너 처음 보지? 응. 제 너를 위해 천천히 봐줄게. 내 최애 곡입니다. 약간 대중 피겨야 이거. 어? 갑자기 왜 재질이 바뀌어? 무광에서 유광으로 다시 오기는 또 바뀌었어 잘생겼어 무슨 컨셉이지? 중경사님 그걸 오마주했다고 했어 홍콩영화가 그렇거든 와 CD 내가 좋아하는 CD 그래 과연 야 너 완전 최애답이다 야 대박인데? 나 잘 샀다 완전 아 이거는 또 개인별로 포스터 랜덤인가 보다 잘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오 냄새 쩐다 갑자기 쿼리 올라와가지고 블랙레스터벌그 그래서 나도 딱 언박싱으로 예쁜거야 옷 좀 사고싶네 닮았구만 잘해준다 뭐야? 너 더 혼자있어? 왜 안 꺼냈어? 왜 안 꺼냈어? 여러분 저거 쓰게 생겼어 아 너무 귀엽다 내가 강아지 인형을 좋아해서 굳이 고르자면 고양이지? 아니 여우야 그래가지고 나도 승민 캐릭터 봤어? 스키즈 뭐야? 백기 아니 나 들키만 알아 들키만 그 형님 걔네 스키즈 걔도 있잖아 그래서 나 승민 것도 사고싶었단 말이야 귀여워서 그냥 얘가 지금 이거 팔려고 하는데요? 일단 꺼내도 돼? 꺼내면 사야돼? 아니 같이 사진 찍어야지 아 귀엽다 너 우리집으로 가게 생겼다 음식을 보이자고 하는건지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 찍었어? 응 신기하다 맛있다 우와 맛있다 나 이거 봤어 페이스캠프 페이스캠프 있어 대박이야 페이스캠프 들어줘 페이스캠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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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 눌렁더울이야 도움보고 0K 보자 어때? 아니 먼저 있다가 다 쓰자대로 누구야 아 와 진짜 짜릿하다 화면이 이렇게 크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잘생겼다 진짜 귀엽다 아니 난 정말 내 완식을 모르겠네 난 알 것 같아요 정성민아는 아니라 손으로만 생긴 민아 천러 빼고 뭐야? 천러는 뭔데? 천러는 약간 좀 뜬금없긴 한데 어 좀 뜬금없어 넌 개보에 너무 뜬금없어 어 그치 혼자 너무 부시시 갱얼지 같아 아 갱얼지 아니야 천러야 고영이야 어 고영이지 와 와 마지막에 드럼졌네 저게 너무넘 좋아 어 누구지? 머리색 이쁘지? 그래 무지개 그리는 거 누군지 알아? 멤버 다? 어 누구야? 누굴 물어보는 건데 보이는 사람? 제빈 쟤도 혜찬 맞아 드림은 다 알아 서로는 되게 웃게 생겨서 잘 안 웃네 잘 웃어 그래? 내년에 안 웃으시는데? 원래 웃어 고래 이런 무대는 잘 웃어 사진 같지? 비주얼이지 어 누구야? 아들림 잠깐 지나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웃겨 아 왜 이렇게 웃겨 쟤은이 브이앱 봤어? 내 마음의 크레파스 리뷰하는 거 몰라 멋있다 왜 봐봐 쟤은 내 마음의 크레파스 아 지성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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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귀엽다 귀엽다 나 일어나야 뭐해? 나 일어나야 뭐해? 어머나 야 토끼 좀 위험해 보인다 또 잠깐 위험해 보인다 위험해 보인다 이제 뽑으면 안 되나? 어 됐어 우리 토끼 싫어 어 잔이 너무 큰데? 괜찮아 됐어 좋아 우유 손이 길고 들어 수고한 걸 진우 오빠 우리 집에 오게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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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할까요? 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엘리사 쥐 쥐 쥐 쥐 쥐 쥐 잘 먹겠습니다. 초코 닭, 그치? 맛있다. 리본이었어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메라 끌린 거 아니야? 어, 담아졌어, 담아졌어, 애들 이거. 여러분, 이 친구를 입양했습니다. 네, 입양했습니다. 잘 지내보자. 아무래도 인사도 봤어. 챔 앞에 미끄러워 Requ απ Strings cada c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